아 땅이 얼어 가지고 여기에서 헛박기가 고르더라구요 아이고 어제 예약을 잡았는데 뭔 개그지같은 공장에 이게 뭐여 이게 가까워서 왔어요 아 제가 화물 초창기 때 이른데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고 근데 제가 화물 바닥에 와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 천나게 많아 에휴 그나저나 참 화물을 더 해야 할지 고깃집을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아 어쨌거나 요거 마치고 깔끔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방송 한번 더 할게요 아 여기서 후진을 해야 되는 더 나가야 되는 아니다 차를 돌려야 되는구나 차를 돌려서 다시 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지같은 공장 이름도 없어 이런 공장도 거래처 뺏길까봐 이게 이게 저기 가는 거거든요 마곡사 있는 데께 그 뭐 공주 어디께인데 공주 선왕리 마을회관인가 가는건데 괴산꺼 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에휴 마칠게요 유지하고 주의별 거찰 asted